네 그럼 지금부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평화나무 사무총장 신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번째 순서로 우리 평화나무 이사이자 한빛교회 단위 목사이신 홍승헌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과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오늘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게도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가짜뉴스의 진원지 권력과 탐욕의 눈먼 괴물 무례함과 비상식의 대명사 그야말로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총선을 백여일 앞둔 오늘 이 시간 사단법인 평화나무에서 공명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킵니다.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바로 웃기는 늘 준렬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왕에게도 직언을 했던 나단 예언자의 목소리를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에 주옵소서. 온갖 방해세력과 음해세력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사사삼손의 그 지치지 않은 체력을 평화나무 공명감시단에게 덤립혀 주옵소서. 혼자 우뚝 솟은 백향목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 없지만 함께 어깨를 걸고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겨자풀 같은 그런 선한 동지들을 평화나무 공명선거단 안에 많이 많이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생명, 정의, 평화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괴물과 맞서 싸우다가 우리 또한 괴물로 변하지 않도록 매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덮치고 있는 이 혼돈의 세력,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가짜 기독교가 더 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막고 억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덮개,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짜 목소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저희들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그 희망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불어 한국기독교장료회, 서울북로회 사회성교센터로서 지정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하게 우리 방금 기도해 주신 홍승환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함께 자리해 주신 한문덕 목사님께서 이사로서 함께 참여해서 공동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주신 분들 소개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사랑교회 단임 목사이자 평화나무 이사이신 한문덕 목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 단임 목사이자 평화나무 이사이신 홍승환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께서 우리 공명선거 감시단의 그러한 활동에 의해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승환 목사님께서 기도주게 말씀하셨지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개신교가 당연히 해야 할 공명선거의 의무 이를 망각하고 지금 플레이어로서 불법적으로 뛰면서 계속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성취를 이득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예언자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치지향적인 메시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에 개입을 해서 특정 정파의 정치적 승리 혹은 패배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평화나무는 그래서 한국개신교의 시민단체로서 개신교회 내부의 공명선거를 감시하는 불공정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한국현대사회에서 교회는 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그야말로 부끄러운 역사의 족적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대 개신교계가 일치단결로서 이승만 정권의 정권연장에 협력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 4.19 혁명 당시에는 이승만 장로가 속했던 기독교대안감리회 본부가 시위대에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전두환 씨가 권력을 찬탈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려 할 때 한경직 목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그를 위한 축복기도회를 열었던 설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민주화가 되고 직선제 개헌이 된 이후에 전두환의 친구로 알려진 김장환 목사는 노태우 당선을 도왔다고 스스로 자석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에 93년 2007년 김영삼 장로와 이명박 장로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한국계신교계가 뜻을 모았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또한 2004년 총선부터 17대 총선부터 기독교 정당이라는 정당이 출연해서 매 선거 때마다 떴다 방식으로 출몰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표를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서 플레이어로 뛰면서 기독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린 이자들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또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제가 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조현상은 뚜렷합니다. 전광훈 씨로 대표되는 극우개신교계 인사들이 현재 매년 총선에서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표를 구하려고 불법선거운동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교회별로 이런 불법 부정선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교회의 부당한 정치 개입과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을 제지하는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현장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지역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선관위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경우 곧바로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한 이들의 불법 사실은 평화나무가 우리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관련한 모니터링 내용들을 꾸준히 공유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도록 또한 향후에 벌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저희들의 메시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평화나무가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는 저희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명선거감시단의 그런 조직체계와 활동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기별 활동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1월 6일부터 2월 29일 2월 말까지는 1기로서 예비후보자 활동 시기입니다. 지금 예비후보자 등록이 맞춰졌고 지금 다양하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예비후보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전국 교회에 대상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책자와 그리고 현장 교육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내고 이러한 부분은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 조심하십시오라고 사전에 알려내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간혹 보면 목사님들이 정말 정말 몰라서 이렇게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려내고 그리고 공명선거가 진행되는데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충분히 협조하고 그러한 분위기 조성에 함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조금 더 강화된 인터넷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2기 3월 1일부터 4월 초까지 이 시기는 각 당이 정당이 경선을 하고 최종적으로 4월 초에 공천이 확정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요. 그리고 다각적으로 대형 교회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관계자들의 설교 그리고 어떤 집회에서의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교회 현장 모니터링을 이 시기부터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시단이 지역에 있는 교회 예배 그리고 각종 집회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고요. 3기 4월 2일부터 4월 15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그리고 4월 15일 투표일이 되겠습니다. 강화된 인터넷 모니터링 계속 진행하면서 핵심 지역 그리고 문제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의주시해야 될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서 집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기 총선 이후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거 후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진행하는 도중에도 선거 전으로 진행하는 도중에도 선관위에 대한 신고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위법 행위 위법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하겠지만 그 기간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보나 기타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서 사후 조치를 진행을 한 달 반 정도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감시사 활동에 대한 평가까지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간략하게 소개 올렸고요. 이 상황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별도로 질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당법인이 존치하는 한 대선, 지방선거 등 향후에 중교선거에서 항상 공명선거 감시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교회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불법선거가 없게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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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